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피아 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 구독자가 벌써 9천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영상들인데 채널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9천명이 넘었으니까 곧 만명이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만명이 넘으면 그 기념으로 Q&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저한테 궁금하셨던 점이나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궁금한 거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궁금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컨텐츠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그런 걸 반영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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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